175cm,体重 80kg. 기타에抜かれた 하가네の肉体を持つ 日本カラテ界の第一人者大山六弾に対するは 体重 700kg余り,気の荒い南部山のおすうしであります 戦いは正規の対決を見逃すまいと集まってきた 千数百名の監修と 万一の場合に備えて警戒に当たる 武装警官24名の前で今まさに始まろうとしています 이것은 기록 영화다 몇 차례 황수와 싸운 사람으로 유명해진 최배달에 대한 소문을 실제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던 탓에 제작된 것이다 실제 소싸움에선 소의 극소를 쳐 먼저 쓰러뜨린 뒤 뿔을 잘라낸다 극적 긴장과 재미를 위해 소의 뿔을 먼저 잘라낸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다 기행처럼 보이는 소와의 싸움은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946년부터 시작된 결투는 연전연승 처음엔 일본 전역에 가라데 도장을 섭렵했고 일본에 힘께나 쓰는 파이터와 맞붙한다 일본 열도를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향했다 중국, 미국, 국적을 초월한 도전 종목을 구별하지 않은 격투를 벌였다 계속되는 연승 행진에 그의 격투수 훈련은 멈출 줄 몰랐다 1950년대에 이미 유럽에 입성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최배달의 행정이다 그는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시험했던 것일까 잠시 후에는 이제는 약간 더 이상 ca고 청아가를 해야 할까 실제는 십자가가가야할 때 제 Tiger Rhin을 해야 할까 공간 기행은 이스라엘에 오는 곳으로 향해